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에 간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곳은 두 달 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기습 공격해서 장악한 지역입니다. 20여 개의 소도시와 마을 수백 제곱킬로미터를 현재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걸로 알려졌는데 러시아는 그동안 방위군과 체첸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맞서왔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의 영토수복 작전에 북한군이 투입될 거라는 이야기인데 아직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예측 단계라 정확한 배치 지역이나 병력 규모는 분석이 더 필요합니다. 마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예상한 파병 북한군의 러시아 크루스쿠즈 배치 시점은 오늘입니다. 현지시간 23일 도착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아내면서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수복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병력 규모나 무장 정도는 아직 확실치 않다며 며칠 안에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될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진격보다는 러시아 영토수복에 북한군을 동원하는 게 북러 모두의 부담이 덜한 데다 무기 지원과 보급이 원활한 지역에서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을 필요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독립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아스트라는 SNS 계정에 연해주 파병 추정 북한군 모습이라는 설명과 함께 새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속 인물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담배를 피웠고 북한 억양 목소리도 들린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다는 증거가 있다며 북한군 파병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파병 목적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천 명씩 2개여 단의 북한군이 훈련 중이라는 정보를 보고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자국민을 최전선으로 보내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며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박상은입니다. 피곤한 자동인